5남매가 있는 태국의 수도 방콕 천사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여유로운 아침입니다 사와디카 시원님 시원님 어디서 갈래요? 멋진 의사 시원님 의사로 변신 나 간호사 아저씨 제가 여기서 점프점프하다가 발을 다쳤어요 애 치료해주세요 손을 왜 이렇게 많아요? 얘 꼭 하고 얘 붙일래? 그러면 이 선물 주셔야 돼요 알겠죠? 네 이거 뭐지? 도마뱀 도마뱀 꼬마야 이거 진짜 살아있는 도마뱀이네요 진짜다 도마뱀 도마뱀 있어 진짜야 진짜야 저기 엄마방에 도마뱀 진짜 있어 주세요 아 무서워. 어디 갔어? 진전해. 진전해. 도망을 때. 지금 안에 있다. 불 피해. 불 없나? 불? 여기 안 있는데. 어디 있지? 여기 있다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그냥 진대를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? 트렁당 맞을 것 같아 이거야. 진짜야 같아. 안 돼.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. 태국에서 저거 흔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저게 침대 위에서 붙어있다가 얼굴로 떨어지면 되게 행운을 가져다 온다.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한테 막 해꼬지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. 도마뱀은 우리한테 제일 좋은 동물이니까. 잡아줄게. 장갑! 장갑! 얘들아 여기! 저기. 어떡해. 나 잡을 수 있는데 꼬리가 잘릴까봐 너무. 원래 도마뱀은 꼬리를 잘라도 괜찮지 않아? 다시 나지 않아? 잡아봐. 잡는다. 용기가 없어. 나 손 좀 잡아줘. 시안아 언니 손 좀 잡아줘. 언니 너무 무서워. 손 좀 잡아줘. 언니 너무 무서워. 손 좀 잡아줘. 언니 너무 무서워. 하나 둘 셋 해주세요. 저거 저거. 올라오지마! 너희들아. 너희들 나의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무서워. 아, 불쌍해. 아, 무서워. 손 못 쳐서 죽는 거 아니야? 어떡해. 진짜 나 너무 불쌍해. 위안해. 꽉 잡을까? 아, 안겠다. 무서워. 아, 시리안이 charges. 20디 enf다. 20디 faced 쫄eties 어린이. 아, 지금 시안이 저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나? 저거 어떻게 놀람길래 저런 표정이 나오지? 정말? 굽 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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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. 우리 아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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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안 해, 안 해. 아기야. 이게 붙었어. 우리 사람이 되고 하나야. 진짜 맛있어. 사라졌어. 저기 뒤에 있다. 야, 누가 한 명 와. 잡아. 시안이 잡아줘. 언니 너무 무서워. 시안이 또 화랑을 또 착하게 잘 해줘요. 아, 진짜 잡았는데.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우리 엄마 기다려. 어, 그렇지. 착하지? 착하지? 이제 잡아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세요. 꼬리가 풀어졌어. 꼬리가 풀어졌어. 꼬리를 잡았어. 무슨 우산 볼트 보는 줄 알았네. 어, 꼬리가 혼자서 막 움직여. 저거는 그냥 책으로만 봤지. 저거 진짜로 보는 걸 좀 썼는데요. 어, 야, 근데 이거 나 이거 이렇게 딱 넣어야 되는데. 지혜야,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돼? 나 못해. 어. 기도하자. 아니, 그 제 씨 언니는 큰 언니니까 제 언니는 또 도와줘. 아니, 야. 그냥 이거 다 이렇게 닫으면 되는 거야. 내가 잡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막고 있을게. 정말 미안한데 나 진짜 못해. 이거 넣는 게 어려워. 그럼 시안이가 도와줘. 그럼 시안이가 도와줘. 시안아, 언니 좀 잡아줘. 언니 너무 무서워. 아, 옆에 왜 또 딱 달라붙었어. 간다, 또. 간다. 여기서 옆으로 딱 나온다. 시안아, 커튼 잘 잡고 있어야겠지? 아, 너무 빨라.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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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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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아뱀이 진짜 좋은 거야. 우리 막 모기도 잡아주고 파리도 잡아가지고 우리 아직 나쁜 동물 다 잡아보주는 거야. 동아뱀이, 동아뱀이 모기 먹어? 어, 모기도 먹어. 우리 꼭꼭 할 수 있어? 꼭꼭 할 수 있어. 동아뱀이 모기 어떻게 먹어? 얘는 혀가 여기까지 나와. 그래서 진짜 멋있는 거야. 모기 줄게, 엄마. 이제 모기, 모기, 모기. 얘 착한 애야? 어, 착한 애야. 저도 미안해. rapp둥이 얼른 쑥쑥 잘라. 얘들아, 우리 이제 이 동아변 프로 주러 가자. 그래. 하고 싶은 말로 하나씩 해. 동아변에 온전해, 잘 지나자. 할맨 놀아주는 거 맵다 하시네. 우리도 쑥쑥 잘라. 태국에서 별일을 다 겪는 애네. 그래도 큰언니들이 있어가지고 도마비도 잡아주고 든든하네. 겁쟁이 시안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. 바로 태국의 전통 모습, 유해타이 도장을 찾은 오난맥. 과연 시안이는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? 끝났나 봐, 얘들아. 아, 뭐지? 네. 네. 눈빛 중이야. 눈빛, 눈빛. 시안이 눈빛. 푸쉬업. 자, 얘들아. 시안이 이거 진짜 잘하지?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. 예에이. 예에이. 와. 아 눈 깨쓰는 벌써 프로야 아 눈 깨쓰는 벌써 프로야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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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하나! 셋! 내가 이사랑가 더 잘했어 나 이사랑하고 이사랑 아빠만 앉아 나 멋진 이친안이야 용감한 시안이 만들기 최종감문. 설화를 이겨라. 과연 시안이는 얼마나 강해졌을까요? 야. 그래도 안 맞은 게 다행이다. 다 최고인다. 한 번 정도만 없어졌어.